저희랑 이제 근 10년이라고 합시다 10년 동안 같이 해왔는데 뭐라 해야 될까 뭔가 이해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 뭔가 뭐라 해야 될까 이해를 바라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뭔가 개인적으로 이제 각자 시간 가지면서 좋은 시간도 많이 보내고 또 다양한 경험들 쌓아오면서 또 한 단계도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 앞에 돌아온 날이 분명도 있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응원은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고